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URL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JavaScript의 문법을 살펴봤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JavaScript를 이용해서 Node.js가 갖고 있는 기능을 호출하면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Node.js로 만들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쓱, Node.js 영역으로 넘어가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아주 중요한 테크닉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URL이에요 main.js를 실행시켜 봅시다 node에게 main.js를 실행해줘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이제 실행해 보면 잘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져오는 이 각각의 정보들 있잖아요 이 정보들은 이 웹 페이지에 있는 1.html, 2.html, 3.html과 같은 정적인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억 개의 페이지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1억 개의 정적인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이 웹 페이지들을 한번 볼까요? 웹 페이지를 보면 서로 다른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주소를 보세요 주소를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웹 페이지는 viewtopic.php에요 오른쪽도 viewtopic.php에요 똑같은 파일을 요청해서 받은 정보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t의 값이 달라요 그렇죠? 즉, 같은 파일이지만 저기 있는 저 값을 달리하는 걸 통해서 viewtopic.php라는 우리 PHP 모르지만 PHP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게 서로 다른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URL의 형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URL의 세 개로 함께 하시죠 여기 샘플 URL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저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토콜 통신 규칙이라고 해요 즉,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할 때 어떤 방식으로 통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HTTP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이라고 해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만든 통신 규칙이에요 만약에 FTP라고 하는 것을 쓴다면 저기는 FTP가 되어 있을 겁니다 통신 규칙을 앞에 적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도메인 네임이라고도 하고 호스트라고도 부릅니다 호스트라는 것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각각의 컴퓨터를 우리가 호스트라고 해요 즉, OpenTutorials OIG는 어떤 특정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가리키는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000이라고 되어 있는 저거 있죠 저건 이제 포트 번호라고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한 대의 컴퓨터 안에 여러 대의 서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서버와 통신할 지가 애매해요 그래서 접속할 때 3000이라고 하면 3000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와 통신하게 되는 거예요 메인점 JS에서 여기 3000이라고 했고 이렇게 3000이라고 한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3000번 포트에 우리의 Node.js 웹서버를 실행시킨 것이기 때문에 접속할 때는 3000이라고 저렇게 명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80으로 했다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웹서버는 굉장히 유명한 서버이기 때문에 웹서버는 80번 포트를 쓴다고 전 세계적으로 약속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HTTP를 통해서 접속했다 그럼 웹서버에 접속한 거예요 그럼 80을 생략하면 여기 포트 번호를 생략하면 80에 접속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값이 80인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맞습니다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pass예요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어떤 디렉토리의 어떤 파일인지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거는 이제 query string이라는 건데 바로 얘가 우리 수업의 주인공이에요 즉 여기 있는 query string의 값을 변경하면 이 앞에 있는 우리가 웹서버에게 어떤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읽고 싶은 정보는 HTML이고 12페이지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query string의 시작은 물음표로 하기로 약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값과 값은 ampersand를 쓰기로 약속되어 있고 값의 이름과 값은 equal로 구분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URL 형식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query string의 값에 따라서 Node.js를 통해 만든 웹서버가 사용자에게 동적으로 생성한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